빅토리아는 좀 본 지가 좀 됐어요. 빅토리아가 요즘 한국에 안 와서 안 온 지 좀 돼가지고 저도 빅한테 가끔 연락을 했었거든요. 서로 야 만나자 만나자 했는데 못 본 지가 아마 3년 된 2년 넘었을 거에요. 처음에 연습생으로 들어오셨을 때 저한테 오빠라 그랬어요. 누난데. 누난가? 몰라. 아무튼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됐어요.